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이틀 전인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주요 뉴스 시간에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관계자 등 전 세계의 많은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반도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흔들면서 미국이 반도체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 삼성전자를 향해서는 미국 내 반도체 관련 공장을 중축해라, 더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기사 여러분께 전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미 중국도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반도체 분야에서 다시 한번 세계 최강대국들이 맞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SBS 보도국 경제부의 정호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호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저날 불러들인, 백악관으로 불러들인 반도체 관련 기업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한 10여 개 되는데. 10여 개. 미국 업체들이 제일 많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니었고 대만 TSMC. 즉, 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몇 개나 되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도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반도체의 공급, 수요하는 모든 업체들을 주요 업체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1등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어떻습니까? 미국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 저건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반도체에는 크게 메모리 분야, 비메모리 반도체 있습니다. 메모리는 저장하는 반도체고요. 비메모리는 연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1위인 업종은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더 이게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비메모리 분야의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죠. 지금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분야는 30%, 비메모리가 70%입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를 보통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비메모리 분야를 늘려는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메모리 분야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렘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금 그러니까 1위이면서도 이 분야의 1위지만 또 외부의 어떤 시장 변화에 또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약점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나라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겁니까? 일단 설계하는 쪽에는 미국 기업들이 많고요. 유럽에도 회사들이 많습니다만 반도체 시장이 2016년 이후에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은 아예 설계하는 스타트업을 인수를 해서 우리한테 최적화된 반도체는 우리 디자이너한테 맡기고 이 생산을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를 맡겨서 생산만 여기서 해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도 또 색깔이 다릅니다.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오이엠 반도체 시장 세계 1위 회사인데 이 회사의 특징은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 이게 회사의 대전제예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포지션이 애매한 겁니다. 고객사에 납품도 하고 경쟁도 하고 나아가서는 설계 분야까지 진출을 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계획이기 때문에 삼성은 양과 질, 동시에 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이거는 이제 개별 기업 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청와대에서 반도체 관련한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독 반도체 관련 기사가 많더라고요. 청와대 회의도 있고 SK의 SKT인가요? 박정원 사장님과도 또 그 얘기했고. 인적 분할을 해서 반도체 회사하고 사업 회사하고 나누는 그런 분할을 했죠. 요새는 반도체 기사가 항상 많습니다. 지금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특히 차량 반도체 문제가 불거지면서. 차량 반도체. 실제로 우리나라 공장이 이제 멈추는 사례가 등장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일상적으로 이게 B2B, 즉 기업들끼리의 얘기 아니냐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걸로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사가 훨씬 더 많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전 세계 1등 기업이다라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비메모리 분야는 여전히 삼성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고 그럼 세계 각국에 미국이나 유럽에 더 삼성 못 지지지 않습니까? 그런 큰 기업들 그리고 B메모리 분야가 앞으로 미래에는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수요가 많고요. 수익성이 높은 거겠죠. 그리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 미국이 그렇게 B메모리 강국인데 갑자기 삼성부터 해서 불러 모았느냐. 그렇죠. 이게 그 발단은 반도체 공급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코로나 사태로 돌아가면 이 비대면 때문에 IT 수요가 급증했고요. IT 수요가 급증하고. 그렇죠. IT 수요에는 대부분 부품으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그러니까 주문이 몰리고 이 공급이 꼬여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 업체 그동안 생산하면 주문하면 다 돼줄 줄 알았던 이런 대만, 한국, 일본 주로 이제 동아시아에 밀집한 이런 업체들이 생각해 보니까 생산을 안 하거나 부족해지면 우리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즉 설계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아주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밀어주겠다. 인텔 다시 파운드리 생산해라. 즉 미국도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의 내지화된 생산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이죠. 삼성보고는 삼성도 미국에다가 반도체 만드는 공장 하나 지어라 이런 요구도 한 겁니까,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스틴에 지금 있죠. 텍사스. 공장 있는데 삼성이 지금 추가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0억 달러 정도의 규모인데 지금 아리조나, 텍사스, 뉴욕 3개를 놓고 어디가 조건을 좋게 해 주냐 놓고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아메리칸 들어보셨겠지만 조달 시장에도 미국에서 생산한 것을 우선해 주는 즉 미국 아메리칸 퍼스트 주의가 심지어 트럼프 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좀 더 서둘러라. 그리고 지금 부족한 차량용도 좀 해 주지 않겠느냐. 이거는 물론 아직 구체적인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혹자들은 분명히 투자 시점을 앞당겨라.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GM이라든지 공장에 어떤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이런 차량용 반도체를 좀 더 생산을 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우선 기자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참 백신 생각이나 별로 나네요, 저는. 미국이 자기네 자국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외국에다가는 팔지도 못하게 하고 수출도 못하게 하고 반도체마저도 이제는 자기들이 역으로 그렇게 당하는 듯하니까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다 져야겠다. 삼성도 여기다가 져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할 일이 워낙 많겠습니다만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번에 삼성까지 탁 불러서 이 회의를 한 노림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중국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주도하겠다 큰소리 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에서의 경쟁, 경제전쟁이 반도체 분야로 수련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든데말이죠. 반도체는 아주 집적된 양국 간의 경쟁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소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이번에 19개 회사들을 백악관 화상위에 불러 모았는데 회사들의 면면을 보시면 삼성전자, TSMC, 미국의 구글 그리고 통신기업 AT&T 등등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급망으로 묶여 있는 업체들, 반도체가 부족해지면 생산하거나 서비스하는 데 어려운 회사들인데요. 이걸 좀 큰 그림으로 보면 다 중국 회사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안에 제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설계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할 때 딱딱 마음에 드는 반도체로 공급할 수 없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현지화하면서 미국이 자체 생산 능력을 다시 되찾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달라는 게 사실 삼성과 TSMC의 요구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과거에 걸프전 때 생각해 보시면 유전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을 둘러싸고 산유국 간의 근육 싸움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전쟁이라는 형태로 그게 분출이 된 건데 반도체라는 21세기의 석유의 역할, 쌀의 역할을 하는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중국 편 들지 말아라. 미국 산업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체인을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반드시 위기만 되는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요. 그래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게 그 공정을 굉장히 고도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텔 정도한테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가 제조 시설을 요구하는 이유는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 그리고 아이폰을 중심으로 해서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계만 하지 생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산 시설과 공정을 가지고 있는 그 기술도 없거든요. 그러면 7나노 이후에 반도체의 그 고도화된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하고 친해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국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이 제조 설비 능력을 다시 갖출 때까지 그 시간을 벌어달라는 요구인데 우리가 이걸 역으로 지렛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껴있는 신세다 이런 프레임으로 항상 많이 봐왔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의 입장은 몸을 잔뜩 수그리고 있습니다만 대교표 뽑고 줄을 서시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되게 많은 회사들이 돈가스를 판다고 치죠. 삼성전자가 맛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율이 중국 회사들도 만들어내는데 수율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텔이라는 미국의 회사 인텔인사이드로 굉장히 유명한데 한때 CPU 안에 다 인텔 칩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인텔이 지금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예요. 인텔은 고객사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고객의 맞춤형 칩을 지금 못 만듭니다. 제조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해왔고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삼성과 TSMC뿐이고 삼성은 OEM 시장으로 계속 진출하면서 아마존은 뭐가 필요하고 구글은 뭐가 필요하고 폭스바겐이나 볼버그는 뭐가 필요하거나 이런 식으로 고객사들의 요구를 계속 데이터로 축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축적하면서 OEM을 바탕으로 설계 기술까지 내다보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CPU 시장에서도 밀리고 파운드리를 하기에는 공정을 못 가지고 있는 인텔이 그래서 이제 와서 차량용 반도체를 한번 생산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아마도 인텔 입장에서는 위기를 타개하는 방책이 하나 필요할 거고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한테 뭔가 구애 제스처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반영된 그런 결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반도체, 세계반도체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 시간을 좀 벌어달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 삼성의 반응이 궁금해요. 바이든 대통령과 회의를 하고 나서 삼성전자가 반응을 보였을 텐데 반응의 내용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삼성전자의 속내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뭐 이제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 트위터를 통해서 이러한 반도체 체인 정상화에 우리를 초대해 줘서 기쁘다, 반갑다, 협력하겠다는. 이런 원론적인 얘기군요. 그렇죠.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면에는 일단은 진행됐던, 예고됐던 그런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는 것이 어떤 공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 조건,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삼성한테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이 차량용 반도체 얘기를 안 그래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왜 부족해진 건지.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첫 번째 계기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이제 차량이 안 팔리니까 업체들이 주문을 덜 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생산업체들은 줄이겠죠. 다른 걸로 가겠죠, IT 쪽으로. 그런데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됐고요. 코로나가 극복된 것보다 경기가 조금 더 빨리 살아났죠. 그래서 주문이 밀리니까 그때 주문을 넣으니까 리드타임이라고 그러죠. 주문부터 생산까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는 그럼 궁금하시겠죠. 왜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를 안 만드냐. 우리 반도체 1위인데 거의 만들지 않거든요. SK하이닉스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차량용 반도체 자금률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의 특징이 이 차량용 반도체는 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아주 고사양으로 직접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AI용 반도체는 하나에 3, 400달러지만 이거는 1달러, 한 1천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차량은 부품을 한 10년간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보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직결된 문제여서 이건 리콜 이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반도체는 결코 매력적인 상품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 SK 안 만들고요. 미국 업체, 일본, 르네사스 몇 개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시장을 재편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생겨서 바로 라임 깔고 바로 생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인텔도 아마 하겠다고 하는데 한 6에서 9개월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이 꼬이고 그리고 또 뭐 기억하시겠지만 오스틴에서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공장이 멈췄죠. 또 화재도 났죠. 오스틴이 날씨가 춥기도 한가요? 그래서 삼성전자 공장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수급의 문제에다가 자연재해까지 화재 뭐 이것까지 겹쳐서 갑자기 이렇게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실제로 공장이 멈추는 이런 사태까지 발전한 거죠.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시대와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았는데 적어도 중국에 관한 한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중국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중국은 반드시 손을 보겠다. 경제 지지 않을 것이고 뭐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부분은. 그렇죠. 이게 뭐 흔히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지 않습니까? 탑1이 있고 급부상 안에 다른 나라가 있으면 언젠가 한 번쯤 서로 맞붙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는데 백악관에서 이번에 반도체 관련해서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회의에 계속 배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급 문제를 안보 차원으로 본다는 거고 특허나 지적재 사건 분야에서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시대인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임자가 욕먹어가면서 이미 판을 깔아놨는데 이걸 굳이 되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 글쎄,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에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될 것인데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은 수요가 연간으로 한 16억대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직립보행한 이후에 어른의 숫자보다 더 많이 보유하게 된 첫 번째 디바이스가 휴대폰이거든요. 한 사람이 두 개씩 갖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전체, 전 세계 인구 77억 중에 16억대. 그런데 노트북 시장의 규모는 대략 한 연간 4억대 정도 되니까 일단 인텔은 거기에서 밀린 거죠. 인텔 인사이드만 가지고 경쟁이 안 되는 거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클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가 연간 1억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나라 어떤 기업이에도 수율이 안 맞기 때문에 적게 먹고 적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만 들어갈 수 있어서 앞으로 이걸 우리나라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배터리, 반도체, 완성자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세트 상품으로 구성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청와대와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대안으로 얘기되는 게 국내에 있는 중소 반도체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이걸 만약에 나눠서 생산을 해 줄 수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국내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부족 문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게 아마 자율주행차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 2, 300개 정도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차인데 이제 이게 전기차가 되면 한 2배 정도.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되면 한 2천 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도 AI 같은 고도화된 반도체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고려해서 업체들이. 삼성이 계속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문제를. 그렇죠. 그러나 저는 뭐 수율 측면에서는 지금 생산하고 있는 고성능 반도체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고민스럽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아마 결정을 내리겠죠. 앞으로 한 4년, 5년쯤 뒤면 휘발유 경유차보다는 경기차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미래차가 그 방향으로 나간다면 삼성 과연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반도체 얘기하면 삼성이라고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이 아니라 삼성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왜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관련 업체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긴급 회의를 했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